ㄹㄹㄹㄹㄹㅋ 차 타고 가야죠 어 제가 가끔 이렇게 어 고릉과자님 어서오세요 아뇨 가끔 이렇게 그냥 바로 신청곡을 봤는데 어 원래는 예 신청곡 라인에 있어요 거기에 신청곡 하는게 있습니다 왜 그걸 이용하였으면 좋겠냐고 하냐면 그룬과자님 어휴 거기에 노래가 쌓이면 거기에 있는 노래들 신청해주신 곡들은 정말 거의 다 좋거든요 남들도 공유하자 라는 생각이 거기를 이용하게 하는거에요 우동에 소주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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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님 아 나 또 까먹었네 과자님 감사합니다 쨍끄쨍끄 고마워요 여기가 이쪽으로 가는 길이 아닌데 아 이쪽 어 여기까지 가서 여기 여기까지 Dare ßen 응? 오버헤어? 왜 오버헤어? 무캠부? 어 무캠부? 무캠부 원래 있던해 아닌가? 쟤 원래 원래 One에서 나왔던해 아닌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해서 나왔던 애 같은데? 어쩌다가 여긴 흘러들어왔어? 원해서 있었던 분 같은데? 뭘 받으라고? 내놔! 아.. 1399달러 에.. 130만원전.. 140만원전에요. 음.. 레벨업을 했어요. 주변에 뭐였나 좀 볼까? 내려.. 내린기면? 철사 딱풀 딱풀 육탄전 레벨이 발차기 해가지고 육탄전 레벨이 올랐어. 아 나 미치겠다. 아하핰 아 내가 원래.. 아 이게.. 이게 총 쏘는 캐릭인데.. 아 발.. 발차기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육탄전 레벨이 올랐잖아. 다섯 명이요. 한 명이 더 늘었어요. 다섯 명이요. 한 명이 더 늘었어요. 촉까아.. 여기로 내려갈수 있네요. 메이게 널 꺼내버리자! 어어 발차기를 합쳐져가지구 응? 한발 어디갔어 어? 한발! 어 한발을 잃어버렸어요 일어나가는 2017에서 올라오다 봐라 랩! 하하하하하하 우동에 소금놈 뭔 맛이야? 신기한 맛? 재밌는 맛? 아 우동 먹고 싶다 아 우동에 김가루 살짝 뿌려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고춧가루 살짝 얇.. 작은 고춧가루 얇은 고춧가루 두꺼운 거 말고 얇은 고춧가루 나와서 일어나지마 깜짝 놀랬지 임마 총알 도완도 원래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거야? 길이 어떻게 되어있는거야? 숯갓? 몰라요? 전 만들어 본 적은 먹어 본 적이 없어서 오동몰에 찍자 역시 잘 아시는구나 남폭전비 이름이 남폭전비 여기 잠깐만 기다려 봐 왜냐면 어이구 어이구 뭐야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어이구어? 나 여기서 뛰어 너의 대신 아아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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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ㅏ이 그곳에 죽였다. 그곳을 지켜본다면, 그곳을 지켜본다. 그곳에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다 잊어, 하로우. 그럼 너가 하고 끝이야? 야 야 야싸 죽어라 죽어 임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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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안 죽네? 아 야 야 너 임마 왜 안 죽어 임마 너 이것도 맞아볼래? 아 끄딱끄딱 안해 얘가 야 야 야 아유 굉장히 많이 꼽혔어요 레망님 어서오세요 여기도 충분히 애들 많으니 네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보다 더 많다는거 아냐 일단 저기가서 브루스인가 뭔가 하는애를 좀 만나보죠 어 네? 브루스? 그치 달려 할 할라이 할 할라이 하라하라이 하라이? 아, 저기 뒤, 뒤에 있었구나 발차기로 이기고 있어 발차기 캐릭도 아니고 아, 미치겠네 모퉁이 머리만 딱딱 맞춰야 되는데 머리 안 맞추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얇은 칼 좋은 날이 없나? 음... 뭐라고 말하는지? 흰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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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네네네 몇몇 값을 가져와 모든 값을 가져올게요 이 값은 여기에서 이 값은 여기에서 이 값은 값이 내 거고 내 거고 내 거고 내 거고 내 거고 걱정하지마. 부실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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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몰라. 도와줘. 도와줘. 자아 돈준대요. 돈 굉장히 많이 준대요. 자기가 있는, 가지고 있는 거 다 준대요. 그것만 주면. 하얀 선! 아 잠깐만 되게 되게 멀다? 어딨냐? 이야아 이씨 야 너무한거 아니야? 어 근데 여기 가게도 있네? 여기 뭐하는덴데 가게도 있지? 가게도 있어요 일단 일단 에 생존연템프면 저기부터 가봐야겠다 나도 그럴거라고 생각했는데 가게에 있는거 보니까 차 타고 가야죠 일어나지마 음 음 뒤쪽이예요? 음 차 타고 갈 필요도 없는데?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저거부터 가야죠 예 메뉴키부터 쭉가죠 뭐 나중에 가는데 뭐 오 윙윙윙윙 음 이쪽으로 가서 어 아따 애들 많다 아 아 못들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없 repente 아 Brendan yu 먹어요 우동 배고프면 우동 먹어요 우동 아이고 별게 없네 우동 쓰러져 하아 번개 도면 우동 둥길 였구나 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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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하도 죽여가지구 한발도 어디갔어? 전투만 좀.. 전투만 좀.. 어.. 조금 화끈하게 일어나면은 모퉁 탄약이 없어져 토너기 싸면은 막 쓸텐데 하나에 막 사면만 따라요 아따.. 아..이..어떻게 된거야 이거 아유 나 진짜.. 발차기 캐릭이야 아이고.. 빠질뻔했네 아유.. 또있어 이거가 이거 계속있어 오케이 개솔림 어서오세요 아 쓰러져 뭐야 저기 헬프미 헬프미 하는거 보니까 에너지 먹구요 야 총알 또 아아 다 찾았어 어이 너 이게 왜이래 아 솔직히 배 찾는거 목적이 여기 배 찾는 목적이긴 하지만 총 좀 썼으면 좋겠어 총 총알은 이렇게 있는데 산탄증 총알 이런거 있죠 권총 총알도 있고 아니 총이 없어 비용은 쨘장 총을 내놔 총알 아 총알이 아니라 총을 내놔 총 아 보트는 또 어딨냐 야 으쨰 으쨰 아 나 일어날거네 어 안일어날거네 아이 미안합니다 아니 죽은줄 몰랐어요 죽은척하는줄 알았지 어디서 열심히 막 오는데 어디서 열심히 막 오는데 어디서 열심히 막 오는데 보트 하나도 없는데 보트 하나도 없는데 어 아이고 토양보트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winning 위로 올라가야 되는것 같아요 어 너 어 Oh 룩 재련이란 하구요 어? 뭐 총... 뭐 총탄 해악 하나 더 아 밑으로 빠진 것 같은데 하나는? 여깄지? 야 저기로 빠졌어 빠져져 빠져져 뭐야 뭐 뭐 뭐 야 이거 머리 맞추기 힘들어 빠악 뭔가 파란색 아이템 얻었어요 뭔가 파란색 아이템 얻었거든요 뭔가 파란색 아이템 얻었거든요 아 쓰러져라 쓰러져 자아 올라가구요 재결 한번 하고 연약한 망치 망치가 연약해요 긴장하군요 너 남부칸 좀 해? 너 인마 어 절던 오오ителей 오오 철도안? 오오오오 좋아요 철도안을 얻었어요 배터리 어우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을 했지 나도 깜짝을 했어 아 이거구나 야 야 이렇게 메가정식이냐? 나가는게 없나? 아 여깄다 아 레벨업 일단 하구요 스태미나 밀리에포 데미지 이건 뭐야? 체인지 언락 포스 데미지 스태미너 파워풀 와이드어택 와일 소프리티 아 달리는동안 거시기하는거 같은데? 음 음 드러난 영어실력이요? 저 영어 되게 못해요 아 드러나는게 아니라 원래 못한다고 엄청 그랬는데 네 네 제 영어실력이 드러난게 아니라 제 영어실력은 원래 이랬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동 먹어요 우동 아 아 아 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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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ㅅㅂ 겁나게 많이 오네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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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모총 모총 다 회수했나? 다 했네 희망사항 아 우동 먹고 싶다 아 왜 이렇게 우동이 먹고 싶지 정말 아 야 왜 여기까지 있어 아니 와 이거 미치겠네 저 잘못된거에요 이거 지금 원래는 근처에 있어야 되는건데 내가 이거를 게임을 예 혼자서 조금 했었거든요 되나 안되나 하면서 보트를 저기다 갖다 놨었는데 그게 그대로 똑같이 맵에 있네 전부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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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까지 걸어가려면 죽는데 흥 흥 왜냐면 일단 일단 여기다 일단 놔봐 가져가야지 뭐 어쩔수 없지 뭐 여기 한가운데일거에요 네 여기 지금 한가운데 저기까지 내가 보트 몰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게 왜 여기에 연동이 되냐고 새로 시작한건데 오 웃기네 아 나 이씨 엔진 도구 저기까지 가야돼? 예를 들어 여기 익사 준비를 겁나게 많을텐데 다 익사 준비를 될걸요 쟤네들 하 미쳐버리겠네 그냥 언제 저기까지 이걸 끌고가 세워라 내워라 언제 언젠간 가겄지 막 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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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까 얘네들 다 익사 정비야 쟤네들 보트 가까이 가면 보트에 막 매달리려고 미친 듯을 쓰라더라구요 다 젠개 하 딱 저있네 저기 쟤 어엇 쟤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겠어 보트로 집결 어 저기로 갈려면 일단 좀비 겁나게 잘 와요 미친듯이 와 겁나 잘 매달려요 좀만 여기 아닌가? 목적지 어 목적지가 왜 저기야? 아 뭐야 이거 아 여기 상인의 집이잖아 아 다시 되돌아가야되잖아 어이 어서오세요 아 비져봐 좀 아 저 매달리는거 보게 예 생방송이죠 저는 생방송말곤 안합니다 아이쿠 아이쿠아 비겨봐 아이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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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로 가야된다는데 또? 보트를 사용해 정글을 통과할 경로를 찾기? 아니.. 뭐 어떻게 가라고? 여기? 여기..여기까지 가면 되나? 여기까지 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여기 아 올라오지 좀 말자식아 아이 뭐지 나 혼자 타기도 바빠 죽었구만 왜 자꾸 기어 올라오고 그래 올라오기도 이 빡센 보트 이거였어 아이 지금 잘 못가잖아 그거 아이 타라면 타고 말라면 말고 아이 못가잖아 아.. 보트 조종하기가 이게.. 난감해요 지금 겁나게 내맘대로 안가 지맘대로 가 원래 내맘대로 가야되잖아 지맘대로 가 고통 드리기 보트 조종하기가 그냥 내리자 아하하하하하하하 c.. 뒤로 딥빨 했어야되는데 아이 진짜 좀 오지른거잖아 뭐 그렇게 내가 좋다고 나 그렇게 좋아? 됐어 여러분 외로워가지고 맨날 야 지들끼리 야 니들끼리 모있네 임마 왜 이렇게 외로우면 아유씨 아 비운다 아아 비운다 안돼 비운다 그러지마 아 반호이요? 반호이 싸움은 아 자 어디로 가야돼 일로 가야되나 여기도 뭐가 있는데 여기 뭐하는데 이 콘텐츠 잠금해제 뭔진 모르겠지만 가지마요 왠지 위험해 보여 ㅋㅋㅋㅋㅋ 휘파람 소리가 나길래 나도 한번 휘파람 불러 보려고 했는데 오오오오오! 야아 아 좀 쓰러져ů 야 쓰러져 아 아우, 진짜 내가 총 캐릭인지 발 캐릭인지 모르겄다 조 funcion 도망 아 그래도 안죽었어 이씨 만족은 죽어라 하 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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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 진짜 지리지도 않냐지 이 자식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모총탄장 잘 못짚잖아? 저것때문에 지루한 렌즈때문에 아 지.. 야 지루한 렌즈때문에 모총탄장을 또와 또와 아 진짜 나이씨 야 우리 총숨 짚자 그만하자 예 많이 했잖아 아 이거 어딨냐 하나 더 탄약지 하나 아 이거 유저 아닌데 아 안돼 탄약 없어 하나 이씨 이 색깔 버려 아 야 탄약하러 어디갔네 진짜 아 여깄다 아이 찾았네 에헤헤헤헤헤헤 찾았어요 이씨 에헤아악 렉 아얘 모자는 없는거 어? 나도 profitable 닭 빡 학교 오, 저 금목걸이 아니야? 어, 저 금목걸이 아니야? 어, 뭐야? 도로로가 너무 많아 응 헨더슨, 너무 가까워, 아직도 너무 가까워 가깝고도 멀구나 헬로, 도로로가 떠났어 도로로가 떠났어 헬로, 도로로를 찾았잖아 헬로, 도로를 찾을 때 헬로, 도로를 찾았으면 좋겠지 헬로, 헬더슨, 헬로로를 찾고 싶어 동네는 다 마을에 있어요 마을에 다 있고 나 혼자만 이게 이런 식인 것 같애 온라인 온라인 이제 멀티로 같이 하면 멀티로 같이 할 수 있는 애들 있죠 걔네들을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같이 하고 나머지는 마을에 있고 그런 설정인 것 같애 칼라인 마을로 이동 차타고 가죠 예 맞아요 동영상으로 넘어가면 그거는 원이 없고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선 또 그게 아냐 잠깐만 노크도끌 어? 아 이거 지금 애들 좀비 애들 지금 자동차로 죽여줬다고 고맙대 리프타인으로는 좀 달라 남은것도 한거 없는데 왜이렇게 목소리가 작니? 이렇게 기어들어가 목걸이가 로크야 자신감을 가져 큰 목소리로 말을 해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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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원잠잠잠잠 아퍼 자아 일단 레벨업 하구요 아 우동 아 우동 어디서 시켜요? 여기서 어 잠깐만 여기로 보트를 가져올 방법이 있나? 보트 가져올 방법이 없는거 같은데 없어요 보트가 가져올 방법이 여기로 해서 이렇게 와야되는데 여기 지금 폭포구 여긴 폭포구 일어나지마 인마 나 그냥 갈거야 달려 고고 달려 좀비들에게 뒤를 뭐야 고지마 있다면 화염병으로 아이씨 고지마 고지마 비교해 비교해 좋아 꼬임마 말iat 아이씨 호염병으로 пов지 Walk 아이씨 그는 이낙연으로 많은 분들을 지켰습니다. 많은 인도를 지켰습니다. 그는 마커스 빌라 이름은 마커스 빌라입니다. 그는 도구지 않지만, 그는 그 앞의 손을 다 알고 있는 곳이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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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을 지켰을 때,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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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에서 사는 곳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곳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죽을 수 있겠습니까? 어우 크로! 크로를 주는데 아치지 성교사 찾기 아따 정말 왔다갔다 이번엔 여기야 그래도 가까운 데 있네 너 난폭 준비지? 그럴 줄 알았어 난폭아 난폭아 너... 그만 있어봐 잠깐만 이쪽으로 가는건가? 이쪽인데? 너랑 상대 안해 너랑 안 놀아 폭발 당검이 없어서 저도 맛있겠다 근데 나는 그냥... 그... 살이요? 살 빼는 전문가 계신데 지금 방에는 없네 아... 얇은 맘치 총이 안나와 총이 아 총좀 나와라 총 드라마 미스토리야? 오지마 인마 오지마 인마 다 죽었나? 얌마 어? 글쎄요 한번 찾아보세요 왜 여긴지 어...잠만 폭탄을 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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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허 오우 뭐야 크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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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쯨 죽었나? 왜 안죽어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못한 애가 안 맞아 너 혼자 어떻게 살아남으냐 야 시칼이 지루하대 이거 수식어보면 너무 웃겨 아 지루해 렌치 아우 지루해 시칼 아주 얇은 다이든칼 목소리 좀 크게 해봐 크게 말해 난 면역이야 아니 네명이 더 있지 식량을 가져올게 식량을 가져다 달래요 식량을 가져다 달래요 식량 가져다 달래요 식량을 가져다 달래요 식량을 가져다 달래요 야 여기도 먹을거 많잖아 와 저수 먹을거 여기도 많구만 더 더 야 먹을거 여기 쌓여있구만 야 야 야 너 이씨 그렇게 사는게 아냐 인마 혼자 살라고 이거 형 바kaar 데드 주 공구예요? 먹을게 아니라 그렇구나 음 또 겁나게 멀어요 저기까지 아 여기 못들어가나 일단 잭슨한테 가보죠 아 너무 많아 저거 이건 좀비가 왜 이렇게 많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나 진짜? 새우튀김 우동 뭐 우동 좋은 점이에요 확살의 즉개발 확살의 즉개발 어? 지루한 렌즈 버리고요 아 뭘게 소리를 질러싸 조용해 임마 멍구리님 멍구리님 그 다이어트 때문에 아주 그냥 근데 그 미스코리아 뭐 거시기가 뭐예요? 다이어트가 왜 그게 유행이에요? 설명 좀 해줘 봐요 말만 하고 설명을 안해주면은 뭔지 모르잖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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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필요하다고? 음... 아, 왜들 그래요? 여자 처음보는 것처럼 아, 여자 다 있잖아 책에 보면 나와있고 어, 사진 보면 여자 있고 아, 그렇잖아 왜 여자 처음보는 것처럼 그래 만화책도 보면은 만화책에도 여자 있고 그러잖아요 아, 뭐그러니까 아, grup으로 원하는 거 아,enh- 으아... 아 사브로 어떻게 이걸면 어쨌든 그것 때문에 다이어트가 열풍이라고요? 다이어트 근데 열풍 아닐 때가 있었나? 특히나 열풍이야 요즘은 그리고 여자 예쁜 애들 뭐 많잖아요 여자 예쁜 사람들은 많은 게 한두 번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진통제 아 이게 계속이네요 반복했으면 추울 때 운동해놓고 벗는다고요? 비키니가 목표이신가 보구나 원래 저러죠 계획적이 아니라 원래 저러죠 비밀문술 원래 그 여름을 대비해서 겨울은 운동하는 몸매를 뽐내기 위해 한창 그럴 때가 있죠 더 이상 없나?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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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상 헬스권까지 끊어주면 헬스권까지 끊어줘서 끊어주고 헬스권까지 끊어수 어, 이쪽으로 못 가나? 터져, 왜 안 터져? 아, 이제 이쪽으로 못 가? 가는 길이 없나? 가는 길이 없어요, 이쪽으로. 저기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애. 아, 박스? 박스? 쟤 가기만 하면 얘네들 막 겁나게 소리를 질러대. 아아! 여기! 아, 진짜. 아, 찌. 야. 여기? 어, 여기로 됐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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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네. 저. Johnny, 그럼 간식입니다. 1971 쉽게 죽지 않아 그래요? 저는 워낙 원래 운동을 좋아해서 근데 같이 안하더라구요 귀찮아서 안하더라구요 아 하는척만 처음엔 좀 해 처음엔 좀 하는척 같이 하다가 한 2주 되면은 안해 한 2주정도 지나면 안해 같이 가자고 하면 맨날 핑계대고 아 아 나 지금 겁나 잘 뛰었어요 지금 봤어요 지금 겁나 잘 뛰었어요 저 언제 다 싸우고 있어 아 아 나 레벨업했네? 일단 올라가 아우 무섭다 아 올라간게 있었잖아 lak 아 오오오오오 o 진짜이시 아 죽어 와아 아아 아아 해났네 데드존의 모든 좀비를 죽이줍니다. 앨베즈 먹구요. 스트라이크! 마비! 여기 또 애들 많네 야 쓰러져 아유 쓰러지라고 말라네 쓰러져 쓰러지라고 쓰러지라고 쓰러져 아유 야 아 얘들 발을 맞아도 그게 죽어야 아유 으음? 너 남부좀 배냐? 으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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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얘네. 얘네를 다 살아있었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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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 으음. 어어 제대로 맞았네. 그래도. 으아아아. 으아아.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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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무슨 야 이거 머리가 무슨 어어 못꼬지도 아니고 아구 이씨 아 따 몸만 겁나게 많네 아 장비구나 해석이 잘못된건가보네 장비네 장비 액화 화재도안 도안도 되게 신기한게 많네 총알도안이네 내놓지 아 저기까지 또 가야돼 아 너무 멀어 여기도 여기도 가게가 있다 1 2 2 3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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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가게가 있는데요? 가는 길에 한번 차주기 왜요? 그냥 오오오오오 야 뭐야 아니 무슨 야 이거 말도 안해 무슨 야 진짜 이런게 어딨어 아니 칼만 칼던진거 맞아서 죽었어요 한방에 애들이 오우 오오 칼던진거 맞아서 죽었어 칼 와아 하아.. 에너지 에너지 아아 나 진짜 하아.. 여기에 지금 상점이 있는데? 에이.. 너 왜 찾는거야? 아아.. 아아.. 자아.. 치명적인 모니스타 치명적인 모니스타? 해골 이게 모니스타야? 해골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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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왜 총을 안파냐 아 아 아 쟤는 왜 잠깐만 이쪽으로 아 아니야 아니야 이쪽으로 지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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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고 오! 점프! 저기를 집으로 가는 나의 노력은 헛된것이었나?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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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가지고 왔수!!! 아니다! 조용히! 어? 여기 맞는데? 얘 여기, 어? 여기까지 왔나? 이거 공고 갖다주는건데? 어? 얘 더해준다. 누구냐. 오토바이 있는 도겸사에서 아마 당신을 도겸사에 대해 도겸사에 도겸사에 살펴볼 것 같다. 나의 시점을 제거하기 위해 그 후에 이 모든 것을 작업하면 의료기술을 만들기 시작했다. 맨 의료상자도 내가 도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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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먹고싶다 얜, 얜 또 여기 왜 타진거야? 아, 얘 왔구나! 잔인한 삽! 잠깐만, 잔인한 삽으로도 왔는데 기다려봐 이게 삽으로 아까 보니까 삽으로 이 비비 이거, 이거, 이거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삽으로 낭땡 삽하고 거시기 어쩌고 저쩌고 삽으로 만들죠? 이거를 지금 200 몇 자리인데 이게 386 자리야! 아니 이게, 이게 어떻게 삽이야! 흡 아니 이거 그거 아니야 군용삽 아니야 아 사비 군용삽에다 블레이드 달아서 야세 아아 군용삽은 손잡이 역할만 하는구나 피 elles 하 극시 다 팔죠 신명님 그 상태가 안좋았나봐 필요없어 그 지금 와이파이 상태가 별로 안좋으신가봐요 아 카토 예 여기서 잠깐 어 여러분들 추천 절차 한 번씩만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재미가 있으셨다면 추천 아니다 재미가 없으셔서 추천 재미가 있으셨다면 절차까지 좋아 이렇게가 다가자 그리고 전에 전 방송을 보고싶으시다면 유튜브 방송국에 찾아가서 유튜브 에서 찾아볼 수 있구요 나 레벨을 했구나 그런거 참 레벨을 금방금방 하는거 같애 격려차 추천 절차 하하하하 좋다 하하하하 데즈존으로 가세요 해달하는게 정말 많네요 일단 다 봤구요 아 총이 총을 마음대로 못쓰니까 아주 미치겠네 지금 맹캐 깨려고 했는데 지금 맹캐 깨려고 했는데 구회모님이 맹캐나 깬시지 해가지고 맹캐를 하기가 싫어졌어 농담이구요 지금 맹캐 빨리 하러 가야 돼요 음 이쪽으로 가서 차를 타고 차를 타고 빠른 이동하는 거 없나 빠른 이동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보트요 한번에 가요 보트 타면 어디에서 보트를 타 어 여기 빠른 이동하는 데 있다 어 여기 빠른 이동하는 데가 여기에 있네 보트 타고 한바퀴 돌아서 간다구요 여기 뭐 여기 가 못가는 길이잖아 여기는 음 음 벽이요 어차피 뭐 여기까지 가나 저기까지 가나 그게 그거 같은데 네 네 저기까지 어차피 가야죠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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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고 아 배고프네 진짜 아 저녁에 주간 그릇밖에 안먹었다며 배고파 죽겠다 아 이쪽으로 가서 차를 타고요 예 예 예 뭐 이렇게 쉽게 안떨어지더라구요 어어어 아 시켜먹는건 잘 안시켜먹어요 잘 먹고 싶은것은 만들어 먹던거야지 잘 시켜먹잖아 한번 시켜서 먹을 돈이면 그 돈으로 예 자기가 먹고 싶은것을 먹더리 더 만들어서 먹을 수 있거든 아 근데 우동은 예 만들어 먹기가 힘들어 생생우동면? 그럼 거기서 아 아 아 그 생생우동면 알알알알알알알알 아 뭐 말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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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림꾼이요? 아 살림꾼까지는 아니고 그냥 돈이 아까워요 여기 보트가 있어간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짌 얍 탐마 이쪽이 아닌데? 그만 때려라 어어? 아 뭐야 야 어 나 진짜 이씨 아휴 죽어 인마 아 아 아 접착식 폭탄 없는데 정말 정말 아타깝다 아 어 저런거 진짜 총알도 도 총알도 없어서 총도 못쓰고 총알도 안을 빨리 얻어야 되는데 아 이거 짠 죽어 아유 저거 저거 내 차하고 틀려가지고 잘 안맞네 아유 진짜 할게임이 없는게 아니라 게임은 많은데 어 재미를 느낄만한 게임이 없는거 아니에요? 너무 눈이 높아서 아 얘를 어떻게 죽냐? 아 좀 아유 저자식은 자꾸 도와달라고 뭐라고 하고있어 아무래도 짜증나 죽겠구만 야 진짜 아유 진짜 뭐야 이거 어어? 아아 나 진짜 씨 아 이거는 전투 정말 못해먹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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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진짜 이씨 감염자들 진짜 짜증나 그거 인마 딱 그것까지는 않은데 짜증나 짜증나 정도 아 조용해 인마 너 어휴 아까 뭐 저 저하고 징징징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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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라고! 막 욕하오면서 야이 도와줘 이씨 막 이러면서 X8이라는 욕이나 하고 앉았고 이씨 혼날라고 아 그거는 뭐야 아유 또 뭐야 아유 뭐 인마 뭐 아유 아유 뭐 아 난리야 가만히 안있어? 호성님 다섯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하 감사감사 찡긋찡긋 고마워요 아 피라냐는 없어 다행이라고? 그 하우투서바이브할때 피라냐가 나왔었죠 하우투서바이브 좀비게임할때 랩이 업 어 파이어 일렉트릭 아니 야 일렉트릭 안오나 파이어 일렉트릭 앤 포이즌 마커스에 찾는 건 아니예요 쉽다 그 하우투서바이브는 근데 워낙 전투 자체는 심어가지고 환리님 어서오세요 아 나가신거구나 아 너랑이 도와줘요 그 하우투서바이브는 뭐지? 랩이 계속 변경되어 한分鐘에 랩을 받으면 다음에는 랩을 받으면 그리고 그 하우투에 맞춰서 그 하우투에 맞춰서 그 하우투에 맞춰서 예, 좀비를 변하는거 아니야? 도와줘 그 하우투에 맞춰서 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뭐지? 저의 징역? 좋아, 정말 오래게 지났다. 한 명과 같다. 누군가와 다른 사람의 사이에 구하는 게 있어. FORT, MLAGHANSON PRAMENT. MLAGHANSON. MLAGHANSON. 어떤 사람의 시끄러워지구. 하지만, 이 사람의 사과가 뭐지? MLAGHANSON, MLAGHANSON, NUMORS, NUMOR, SHAPE, MLAGHANSON, MLAGHANSON, MLAGHANSON. 말라리아 초기 단계? 아아... 뭐 이렇게 지금 왔다... 퀘스트를 정말 짜증나게 만들어놨네? 길도 짜증나게 만들어놓고 아 뭐 어쨌든 가봐야죠 저기까지 저기면 보트타고 쭉 이쪽으로 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아... 고! 고! 타지마 타지마 인마 혼자 타기 바쁘다 아... 아... 이 애니메이션 때문에 안돼 이 애니메이션 때문에 안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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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아아... 나 진짜 씨... 아유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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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아 전투를 하라는거야 말라는거야 아 리프타이트는 이거 다신 안할거같아요 전투가 시원시원하거나 아니면 뭔가 신중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거 이거 리프트하이트 전투는 짜증이 나 사람이 데드 아일랜드는 시원시원한 맛이 있잖아요 컨트롤이 되게 짜증나요 컨트롤이 마이팟 마이팟 으으 피 잠깐만 근데 나 저기서 나무껍질 있었던 것 같은데 가아지 죽어 임마 아 정말 근접 짜기 싫은데 아유씨 죽엄마 이 근접종같은 놈들 뭘 일어나고 그래 무탄절이 올라가 아유 이게 뭐가 왜이렇게 포인트가 이상한지 안맞고만 불만 불만 그냥 불만이 그냥 나중에는 이거 총보다 그냥 이걸로 싸우겠는데 다리로 싸우겠는데 폭폭탄 독 또한 법즈 무거운 모네스타 무겁대요 이거 혹시 립타이드 호평 받은 호평을 받았나요 나만 이상하게 죽어 임마 아유 죽어 임마 아니면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제대로 그 즐기지 못하고 있는건가 죽어 임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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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임명 생생대 1번님 어서오세요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이렇게 해놨냐? 인간이 해놨단 소리 아니야? 이렇게 하는거야? 여기에 하나 더 있단 소리인데 어디에 있다는거지? 여기 있네 아 껍질 나머지 하나 더 다들 조용하네요 갑자기 내가 불만을 마구마구 툴로 했더니 조용하지 조용하다 투더 투덜 투덜이 내려 투덜투덜 오오오오오오오 아야 비져봐 터진단 말이야 투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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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에너지 아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 오세요 아 아 아 아 으 아 진짜 또는 오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요 어? 힘들어요 이게 총 체력인지 어? 자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이쪽 맞나? 너무 편합니다 죽어 오오오 어 오케이 아 멍구리님도 들어가시려구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 전복옥떼는건 모르겠어요 이미 나가셔가지고 이번엔 운전좀 잘하자 배어? 전복옥떼는건 모르겠어요 왜 이런 나무가 정말있냐 환상의 색이 아니야 나무가 저렇게 클수가 있냐 자 이렇게 쫓아가서 아 지금 자꾸 왜 보냐면 이게 안나와있어 그것도 안나와있어 네비도 안나와있어 네비도 안나오는게 제일 짜증난다 진짜 아휴 짜증짜증 진짜 아 좀 아휴 나 진짜 어떻게 하라는거야 이거를 얼마나 얼마나 잘해야되는데 이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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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죽겠다 또 죽겠다 또 죽겠다 아아 나이씨 짜증이 그냥 이빤이나 이빤이 tot 이 자식아 딱 아휴 이렇게 내부 낯이 진 아휴 갖고왔다구 이씨 이빤이 전투하라고 하는거지 전투하라고 하는거지 아버지에게 전투하라고 하는거지 아버지에게 전투하라고 하는거지 어떻게 할지 고치면 됐냐 됐냐 이것은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더 좋게 만들어내줄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것은 우리의 꽃이예요 이것은 에스프린이나 에티비오틱스 우리는 모든 의미가 없었지만 저는 의사님에게 전투하였는데 이것은 똑같은 것이예요 이것이 잘 안되면 이것은 당신에게 전투하라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마커스에게 전투하라 이것은 당신에게 전투하라 이것은 당신에게 전투하라 이것은 당신에게 전투하라 당신에게 전투하라 이것은 당신의 유행을 이것은 당신이حمуст니 제주념을 적용하라 이것은 hält 걸 마르크스 어디있지? 아무것도 없지 이 놈이 없지. 터널에 관한 건 아니지. 그냥 중간에 관한 곳이야. 그 맘에 있는지 모르는 여기. 어떤 문장이 있는지? 아니,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의 친구는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제 친구는 없을 것입니다. 제 친구는 그냥 내 친구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영국을 찾았다.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를 보냈습니다. 옛두고 옛두고 늦은 그 예술는 그 예술은 죄가 없다고 말하고, 그런데 그는 듣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는 계속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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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충분한 건가 그들을 잃어버렸고, 그들이 절대 돌아가고 싶어 그는 왜 그 운동을 다시 만났을까? 내 아들한테 주사야, 너는 답변을 원하자, 너는 자신의 정답을 얻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빠른 이동하는 데도 없어 다 빠른 이동하는 데가 없어 다 이거 이렇게 해서 가야 돼 빠른 이동할 수 있는 데 없나? 이건 뭐야? 차 있는 데로 가서 차 있는 데로 가죠 나오긴 뭐가 없어졌다구요? 이거는 그대로 통하려나? 이 꼼수가 통하면 이걸로만 왔다갔다 그래야지 안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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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여기서 근데 누구야 또? 테이버? 저.. 저.. 뭐예요? 야.. 넌 뭐냐고 우선 자막 카메라 중 사다 달래요 싫다 임마 나 그냥 빨리 지금 갈거야 자동차 있는 데가 어디냐 여기 보트 타기가 보트 타고 왔다 갔다 그러니깐 너무 짜증나 개조냥이는 어서오세요 싫으면 안도와줘 알아서 살아 귀찮아야지 알아서 죽던가 살던가 니 맘대로 하세요 아니 나도 지금 살기 바빠줄게 이거 어디야 여기 잘못 온거 같은데 뭐라고 아우씨 아우 아우 애들봐 아 이렇게 한번 배를 타면 한번 이렇게 다 몰리는데 이거 어떻게 다 죽이라는거야 배를 타면 애들이 저렇게 몰려요 배를 타면 애들이 저렇게 몰려요 아우 캠프를 가자 그래도 뭐 캠핑하는 애들이 있네 아이쪽으로 가야되는데 아이쪽으로 가야되는데 갈 길이 없는데 오오 역사요 뭐..뭐..뭐가요 흫 또 어디야? 근데 지금 반대로 온 거 아닌가? 아 반대로 온 거네? 아휴 모르겠다 야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휴 몰라 가다 보면 뭐 길이 나오겠고 나오고 뭐 그러겠지 뭐 아휴 가 그냥 아휴 저거 어디야 여기 갈 길도 없네 여긴 이제 너 어디야 여긴 도어 아휴 모르겠다 그냥 가자고 대충 가자 가다 보면 길이 나오고 진짜 어 저 길이 있네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어디로 통화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휴 일단 가 이리 와 일단 가 모든 좀비주이 이게? 와 야 일로와봐 아 와 쟤 칼던지는게 대박이야 댐시가 그래서 죽어라 이 자식들아 어? 이건 뭐야? 폭발고기? 뭐하냐 너 뭐고고 뭐하고있어 뭐고 발전기? 발전기 어 연료좀 넣어다 뭐야 뭐야 저기까지 멀리있어 차도 없는데 여기 걸어갔다오라고? 와 이런 음 난 이런 참 아 요기 지금 요기 지금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아 아 아 나이씨 애들도 갑자기 튀어나오고 쟨 쟨 아니 뭐 씨 진짜 왜 이렇게 사람 짜증나게 만들어놨지 게임을? 쟨 아 총을 정을 정말 못쓰게 만들어놨어요 총을 웬만하면 총을 쓰겠죠? 총 캐릭인데 웬만하면 총을 쓰죠 제가 총 캐릭인데 아니 짜증이 나가지고 못쓰겠어 총알도 못만들고요 이게 총이라고 하나 지금 초반에 주는건데 이게 이게 한 발 한 발에 얼마인줄 아시나요? 이거 한 발에 이거 한 발에 아 탄약이라도 약하면 싸면은 내가 쓸텐데 탄약이라도 싸면 아 탄약이거 한 발에 한 발에 한 발에 삼백 몇달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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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ç 쯧 칙 칙 ej 엉 3명 몇 달러인데 칼은 또 수리병 엄청 낮아 엄청 작아요. 업그레이드 병도 엄청 작고 나처럼 근접전 싫어해서 총쓰는 사람은 아주 짜증나는 거야 전투가 캐릭 자체가 지금 총 캐릭인데 안 도와줘 인마 알아서 죽어 인마 근접전은 할 말 할 것 같은데 어서오세요 꼬였네 아 또 너무 왔잖아 칼 써야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칼을 쓰잖아요 근데 얘는 총 캐릭이잖아 근데 그래서 총 캐릭이라 화기 레벨이 올라야 되는데 칼을 쓰면 칼 레벨이 올라 날무기 레벨이 올라 그니까 총 나오기 전까지 칼로 쓰라고 하는데 칼로 써야될 것 같은데 칼무기를 쓰면 날무기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칼을 쓰지 않게 칼을 쓰지 않게 칼을 쓰지 않게 음.. 애들 많은데? 절대 안싸워 내가 이걸로 줄거야 차로 줄거야 차로 뭐야 왜 안가? 무게는 왜요? 됐다 여기 어.. 어 여기있네 수리 한번 하구요 아.. 총알때문에 치명적 부활 아.. 나 진짜.. 총알 아유.. 총 그냥.. 날목이 쏴야죠 뭐 숙면도만 없었어도 참 좋았을텐데 숙련도를 만들어놨으니까 억지로라도 지금 총무기를 써야될 것 같다는 막 압박감이 드는거야 숙련도라도 없으면 숙련도라도 없으면 숙련도라도 없으면 총무기를 쓰게 뭐.. 날목이 쓰면 총무기 쓰게 뭐.. 그렇겠는데 숙련도 주고 숙련도 주고 총무기 총무기도 초반에 하나 딱 달랑 하나 총 저 모총 하나 주니까 아.. 숙련도라도 없애버리지 됐다 잠깐만 또 있다고? 뭐야 이거 아.. 여기가 아니야? 아 여기가 아니야? 치.. 여기가 아니야 또 씨.. 아아.. 나 씨.. 에휴 씨.. 이케아! 아아.. 차 타고 쭉 그렇게 가야겠네 내가 또 운전사가 있을거야 드라이빙으로 스트레스로 튼다 아아.. 텐 비어 아아.. 안 돼 오지 마이마 아아.. 네 오 아아.. 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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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이제 모총으로 죽이려고 해봐요 모총으로 애를 말도 안돼요 아까 봤죠 모총을 아이고 한 방에 죽었네 머리에다가 못이 그냥 아 이거 뭐 죽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임이야 죽으라고 많이 죽으래 게임하면서 제작자가 게임하면서 많이 죽으래요 죽으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많이 죽으래 아 그리고 게다가 근저 무기로 하면 이렇게 금방 금방 잡죠 금전 무기로 하네 가드 샀나봐요 자 이제 연료도 가득 채웠겠다 아고모님 어서오세요 가도록 하세요 고! 드라이빙 내가 제대로 가는거 맞나? 아냐아냐아냐 여기 아냐 여기 아냐 여기야 여기 여기가 아닌데? 여기가 아닌데? 여기 여..여긴가?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지? 오케이 여기가 없네 여기가 어디가 여기가 어디있어? 아 야 이런 반책같은게 어딨어 야 갑자기 비가 오면 어떻게 해 아 소나기도 정도가 있지 갑자기 맑아졌어 또 갑자기 맑아졌어 와 나이스 이런 개똥같은 날씨를 봤나 아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비내리기 시작했어 와 내비게이션도 아주 지금 멋대로고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내비게이션 으깨 우와 깜짝 으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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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으깨 으깨 근데 오늘 날이 담아야 돼 너는 뭐하는거야? 너는 뭐하는거야? 내가 이것들도 필요해 이 문을 열어야 돼 근데 너의 돈이 필요하지 않아? 야 아잇 여기가 있어야 돼 그 무슨 음악을 꺼내야 와아 내 지금 노래 틀어가지고 주변에 좀비들 지금 불러오는거 아니야 나 죽으라고 린 뒤졌어 저도 가는 길이 있는거 같은데 아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가는 방법이 밑으로? 밑에 밑에? 아니 이거 뭐지? 어떻게 해서 갈수 있으려나 환기플러그? 아아 질식해서 질식해서 질식하게 질식 질식 나와줄 밖에 없을걸 이 자식아 나와 인마 나와 이 자식아 나와 모퉁으로 인마 머리를에다가 내가 못을 쏴줄테니까 저거는 그냥 웃겼어 네? 아니 저는 그 다음 사람은 그 사람은 내가 잘하는 사람은 내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지급을 받을 수 있으려면 제가 지급을 받을 수 있으려면 오케이 오케이 너는 일반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으려 절반가격? 절반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50%? 진짜? 야 너 정말? 야야야 토닥토닥 50%라고? 너 한번 보자 50%? 50%라고? 스탄건 카트리지 작은건총턴 야 50%라며 야 50%라며 야 50%라며 이게 무슨 야 어떻게 야 야 중매드캣시 255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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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에 가 야 더 비싼것 같은데? 250달러인데 야 좀더 비싼것 같은데? 리볼버 있네 리볼버 나왔어요. 리볼버 근데 쓰읍 리볼버가 나왔는데 그래 이거 사야죠 뭐 이거에요? 못죽어요? 아 리볼버 두척용칼도 좋네 리볼버를 여기다 놓고요 플레어 플레어.. 플레어는 어디다 쓰는거지? 플로어는 어디다 쓰는거지? 플레어는 어디다 구입할 수 있는지? 플레어는 어디다 놀아가오요? 뱃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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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아아 아 이래야지 총 캐릭인데 아유 이겟 죽었어 임마 아아 이제야도 이씨 아 얘가 총기를 파는 애였구나 아 총 캐릭하면 얘를 무조건 맨 처음부터 해야겠다 예 총 캐릭하면은 얘를 맨 처음 예 퀘스트를 먼저 해야겠어 리볼버를 얘가 파네요 스턴건 카트리지? 스턴건? 스턴건도 있나? 악마의 스컬랜 스커트랜드 도그? 레벨'm 파위li 초 Dreams car 큰 저 아까 얼마였지? 예 이 거밖에 안 해요 컨총탄이 15발에 예 사병 이거밖에 안 해 이거밖에 안 하는데 근데 저.. 그거는 그렇게 비쌌던거야 자 업그레이드 하구요 총~~ 어.. 그거 하는건 없네 자 가죠 야 후진으로 여기까지 왔어 비교해 임마 아이 야 본날뛰기 위해서 뭐해 어어 아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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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 총을 얻었다 안녕 뭐야 나 지금 와아 아니 뭐 저런 아니 뭐 저런 데미지 잉글스 볼렛 아 관통 찬스 이거는 릴로드 재장전 빨리하는거 이건 관통 이건 데미지 재장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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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임마 죽어 왠지 그렇지 아이 잘한다 샘비 잘한다 야 로건 애들 뭐 왠지 멀티하는 기분이야 아 왠지 잘 싸워요 원래 멀티하면 뭐 이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지 아 아 뭐야 다 아 아 아 추천 감사드립니다 어우 벌써 에그러네요 여러분들 12시가 남았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살짝 다바레임이 뭔 뜻이야? 다바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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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허 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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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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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아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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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 아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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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아 진짜 이씨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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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우아 쯔쯔쯔쯔쯔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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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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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에너지 오오 뭐야 뭐야 오지마 오지마 이렇게 오오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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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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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뭐야 뭐야 아유 진짜 이씨 존자무기를 드려야겠었고 오오 그만좀 해라 아아 내가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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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คน 이씨 이씨 오오오 팀 재난전 빨리빨리빨리 재난전 너무 느려가지고 돈 돈 돈 또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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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에너지 에너지 Konstantin 야아 다바레임이 뭔 뜻이지? 네 저만큼 온다는건가요 그들이 어? 오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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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너지 없다 이제 어디어디어디 헬풍기 어디어디 야야야야야야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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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쟤쟤쟤클렉다클렉다 야 잘좀 써봐 야 이거 또 뭐야 이거 어어 아 이거 또 죽었어 아아아아 나이씨 야이씨 에너지도 없고 이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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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나 어 아 아 아 아 좋아 좋아요 어 어 어 엘런 겁나게 온다 엘런 겁나게 온다 엘런 겁나게 온다 장난 아니다 이번엔 엘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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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빨리빨리빨리 어휴 예림아 아 예림아 없지 야 파라 여기 완전 작살났어 아 저 치 멍청 헛 뭐 베리 아 엘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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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는 그냥 놀랍다 켓슬러는 빌라야, 그는 진짜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그는 아직도 살아있으면 분명히 도와줄게 그는 원래 여기에서 검토할 수 있었는데 그는 이 질병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는 한 번에 검토했고 그는 이 질병을 몇 년 동안 연구하고 있었다고? 그는 이 질병을 몇 년 동안 연구하고 있었다고? 그는 몇 년 전에도 이런 질병이 있었단 말이잖아 그는 몇 년 전에도 이런 질병이 있었단 말이잖아 그리고 켓슬러는 아직도 살아있었다고? 봐봐, 만약 당신이 너무 두려워하며 가고 싶어, 제가 직접 가고 싶어 듣고, 만약 Harlow이 말하자면 내가 말하자면, 그는 뭐 다른 선택이 우리에게는? 자, 우리 여기 여기, 그리고 파티 그리고 즐거움을 즐기고 마지막 작은 삶의 생활이 남아있어 네, 그는 그렇게 말하자면 내가, 내가, 파티스트 그럼, 켓슬러는 것 같아 괜찮아 내가 그냥 파티스트 파티스트 이 땡이 되게 다 죽은거 같은데? 잠깐만 이리로 지금 옮겨온거죠? 여기 지금 아작나고 여기 아작났구요 아작났고 여기로 지금 옮겨온거죠 어 얘 도칼인데? 야 너 어떻게 그거 야 전화 너 그거 어떻게 업그레이드했어? 도칼인데? 네 아 중간 매드키 아 쟤게가 한 25%? 20%? 10 10 15%정도 할인해 줬네 원래 이게 쟤게가 255달러였잖아요 15%정도 할인해 줬네 야 그래도 할인해 줬네 어? 얘는 얘가 더.. 얘가 더 짧은데? 아이 뭐야 가격이 틀려? 가격이 틀리네 어.. 권총탄약.. 어? 왜 권총탄약 안파냐? 어? 이상한데? 권총탄약을 안파는데? 아이 비겨봐.. 아이치.. 권총탄약.. 어? 아니 권.. 권총탄약을 안팔잖아? 아 야 탄약을 안팔면 어떻게 해? 아깐 팔더니 야 레벨업 왜이렇게.. 금방금방 되냐 이거? 뭔가 이상해 와.. 통조림 음식으로 그냥 레벨업을 하는데? 아.. 아.. 한 번 더 있구나.. 어이.. 왜.. 권총탄약 좀 파.. 파셔 좀.. 탄약이 없어.. 아.. 권총탄약을 안팔아.. 아.. 아.. 여기 다.. 4개 다.. 다 봤는데.. 자.. 지금 녹화한지가 거의 3시간이 다 돼가지고.. 잠시만요.. 카 tes.. 롸.. 아.. 또.. 아.. 뭐.. 연락.. 아멘